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는 만드는 직후에 침체되고 맙니다. 왜 임시정부가 침체되었느냐? 첫째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직후에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때 그 반대 세력이 신채호, 신숙, 박용만 주로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이 임시정부 노선과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반대했던 대상은 바로 이승만이 모든 권한을 틀어지고 임시정부의 투쟁 방향을 지나치게 미국의 전적인 외교활동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장투쟁 논자들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제하고 한 판 붙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지 미국에게 구걸이나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겠느냐.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채호 선생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가 이승만하고 도저히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노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오는데 그때 신채호 선생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는 없는 정부마저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외교론에 대해서 상당히 배격을 했고 비판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신채호가 참여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이 주도가 돼서 이끌어 나갔던 그런 외교론에 대해서 무장투쟁 논자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실제로 외교활동은 초기에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승만이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니까 상하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이승만이 상하이에 있었던 시절은 고작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당신이 명실공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상하이에 있어야지 왜 미국에 있느냐. 당장 돌아와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불화가 생기고 그랬죠. 결국 임시정부는 그렇게 크게 외교활동도 거두지 못하면서 자, 안 되겠다.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시기에 여러 개의 회의들이 열렸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우리 독립운동의 향방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판이, 개조판이, 현상유지판이 이렇게 몇 개 파로 갈려지면서 참 안타깝게도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저기 표가 개조파와 창조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걸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임시정부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더욱 지도력을 잃게 됐다. 뭔가 임시정부에는 충격적인 욕법이 필요했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탄핵이 되고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이제 이당 치국을 해야 되겠다. 이당. 당, 정당을 만들어서 치국,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김구 선생이 등장하면서 무언가 특무공작을 해야 되겠다. 특무공작. 뭔가 충격요법을 쓰자. 그래서 1931년에 한인의 국단이라고 하는 특무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구로서는 무언가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로운 활로와 전기를 갖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욕법이 필요하다. 폭탄을 던져야 되고 건물을 부수어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한인의 국단을 만들어서 이 의거를 추진을 해나갑니다. 중국 상하이에 보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그 현장에 지금 이와 같은 윤봉길 기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봉길 기정관에 여기 현판이 붙어있는데 이 현판이 매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헌이 윤봉길의 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기에 만들 때 제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간단히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매헌으로 하기로 중국하고 다 사인 끝내고 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인하자고 서명할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 당연히 매헌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매헌으로 왔겠으려니 했는데 매헌이 아니라 이 헌자 대신에 매자는 그대로 쓰고 집정자를 써서 왔어요. 매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하고 카운트 파트너가 됐던 중국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중앙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윤봉길의 호를 온전하게 그대로 사용하는 걸 외국인을 그대로 쓰는 걸 자기네들은 허용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도 포인트가 매화니까 매화기 때문에 매자는 사용을 하고 그러나 헌이 집헌자니까 집헌자하고 같은 뜻의 집정자를 써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찢어던지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정으로 이 건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매헌이라는 호를 되찾고 있는데 이 호를 되찾는데 매정에서 매헌으로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죠.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게 일본 왕을 대리해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그 당시 일본 외상 시계미츠 마모르라고 하는 일본 외무상 외상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외무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건데 특별히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한국독립운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다리 한 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 한 장이 언제 날아갔느냐. 윤봉길의 이곳에 단상 위에 있다가 윤봉길이 폭탄 던질 때 다리가 날아간 그 당시 주상하이 일본 영사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가지고 외상이 됐을 때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한국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거가 윤봉길 의거인데 그 윤봉길 의거의 흔적을 그대로 온몸으로 갖고 있는 그 일본인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거는 우리의 독립운동이 온전하게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들이 일제의 항거하고 투쟁한 결과 거기에다가 연합국의 승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